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초보자 분들께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강의를 좀 준비해봤고요. 강의자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요. 네, 아마 여기 있는 단어들 절대로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300개의 명사를 준비해봤고요. 처음에 한 40개에서 50개 정도는 난이도가 좀 매우 쉽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만한 단어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좀 뒤로 가자면 여행하시는데 필요한 단어들도 좀 포함되어 있어서 뒤쪽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300개의 단어를 이번 1시간, 뭐 한 40분 정도 되겠죠. 이번 한 강의에서 모두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완전히 내가 다 외워야지 하시는 마음보다는요. 우리가 마치 노래 듣듯이, 음악방송 듣듯이 이거 좀 켜놓으시고 자주자주 흘려들으시면서 이거 단어들 익혀두시면 한 300개 정도 외우시면 초보자분들께서 명사, 이거 말고는 필요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주자주 흘려들으시면 좋도록 제가 별다른 말 없이 단어뜻, 단어뜻 이렇게 300개 쭉쭉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대이, 낮, 날 대이, 낮, 하루, 날 나이트, 밤 나이트, 밤 월홀드, 세계 월홀드, 세계 라이프, 삼, 인생 라이프, 삼, 인생 하우스, 집 하우스, 집 컴퍼니, 회사 컴퍼니, 회사 패런드, 부모 패런드, 부모 히스트리, 역사 히스트리, 역사 월홀드, 물 월홀드, 물 오피스, 사무실 오피스, 사무실 사무실 바리, 몸 바리, 몸 네임, 이름 네임, 이름 마ーケット 시장 시장 마ーケット 시장 시장 북 책 북 책 북 도어 문 도어 문 문 라인 선 라인 선 줄 city 도시 city 도시 도시 base 기반 기초 base 기반 food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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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efit 혜택 benefit 혜택 혜택 문 일 сод situação 문 QL 구undert 월 health, 건강 exercise, 운동 exercise, 운동 동사로 운동하다 라는 뜻도 있죠 moment, 잠깐 moment, 잠깐 순간 delivery, 배달 delivery, 배달 business, 사업 business, 사업 idea, 발상 idea, 발상, 생각, idea price, 가격 price, 가격 cost, 비용 cost, 비용 time, 시간 time, 시간 watch, 시계 watch, 시계 news, 뉴스 news, 뉴스 report, 보도 report, 보도 man, 남자 man, 남자 woman, 여자 woman, 여자 boy, 소년 boy, 소년 girl, 소녀 girl, 소녀 staff, 직원 staff, 직원 manager, 관리자 감독자 manager, 관리자 감독자 trade, 거래 trade trade 거래 team 팀, 뭉쳐있는 팀 team country 나라 country 나라 소도시 소도시 음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가정 경찰 police police 경찰 head 머리 head 머리 head face 얼굴 face 얼굴 hand 손 hand 손 hand foot 발 foot 발 발 problem 문제 problem 문제 law 법 법 법 society 사회 society 사회 control 통제 control 통제 family 가족 family 가족 daughter 딸 daughter 딸 relationship 관계 relationship 관계 관계 solution 해결책 solution 해결책 자, 이제부터는요 여행 영어들도 좀 섞여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20개 여행과 관련된 공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천천히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Passport 여권 Passport 여권 Passport 여권 Check-in 탑승 수속 Check-in 탑승 수속 Baggage 수하물 Baggage 수하물 우리 여행 갈 때 들고 가는 가방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Boarding Pass 탑승권 Boarding Pass 탑승권 탑승권 우리 여권 주면 네 Check-in 할 때 Check-in 카운터에서 주는 그 탑승권이요 Window Sit 창가 자리 Window Sit 창가석 Aisle Sit 복도석 Aisle Sit 통로측 좌석 Gate 탑승구 Gate 탑승구 Departure 출발 Departure 출발 Arrival 도착 Arrival 도착 도착 Airline 항공사 Airline 항공사 항공사 Airport 공항 Airport 공항 공환 공항 Liquid 액체 액체 Liquid 액체 Duty-free 면세품 내지는 면세점 Duty-free 면세품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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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ght 비행 Flight 비행 비행 Status 상황 Status 상황 Economy 경제 Economy 경제 경제 Class 등급 Class 등급 등급 이 클래스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우선 한 가지 뜻씩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Costumes 세관 Costumes 세관 Stop over 단기 체류 Stop over 단기 체류 액체 워더 날씨 Weather 날씨 뉴스페일 신문 뉴스페일 신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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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블랙커피 age, 나이 child, 어린이 어린이들은 children이라고 하죠 kid, 아이 kid, 아이 title, 제목 title, 제목 system, 체계 system, 체계 level, 수준 level, 수준 sound, 소리 sound, 소리 shop, 상점 shop, 상점 risk, 위험 risk, 위험 energy, 에너지 energy, 에너지 issue, 쟁점 issue, 쟁점 art, 예술 art, 예술 type, 유형 type, 유형 performance, 공연 performance, 공연 model, 모델 model, 모델 technology, 기술 technology, 기술 laboratory, 화장실 기내에 있는 화장실 변기 같은 것 이야기하죠 laboratory, 화장실 flush, 물 내림 button, 물 내림 flush, 물 내림 sit belt, 안전 벨트 좌석 벨트 sit belt, 안전 벨트 crew, 승무원 crew, 승무원 blanket, 담요 blanket, 담요 earplug, 귀마개 earplug, 귀마개 eye mask, 안 돼 eye mask, 안 돼 beef, 소고기 beef, 소고기 pork, 돼지고기 pork, 돼지고기 drink, 음료 drink, 음료 rice, 밥 내지는 쌀 rice, 밥 쌀 noodle, 면 noodle 면 보통 noodle은 복수 형태로 많이 쓰죠 면이 한 가닥이 아니니까 noodles 라고 많이 한다는 점 sit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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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l time 현지 시간 local time 현지 시간 emergency 비상 emergency 비상 turbulence 난기류 turbulence 난기류, 비행기 흔들리는 거요 난기류를 만나서 device 장치 device 장치 entry called 입국 신고서 entry card 입국 신고서 declaration 신고서 어떤 거 신고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 알리는 거 나라에다가 알릴 때 우리 쓰는 신고서요 declaration 신고서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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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language 언어 language 언어 sense 감각 sense 감각 감각 mind 마음 마음 mind 마음 damage 피해 damage 피해 death 죽음 death 죽음 century 세기 백년단이 1세기 17세기 18세기 할 때의 세기 century 세기 air 공기 air 공기 공기 role 역할 role 역할 역할 reason 이유 reason 이유 reason nature 자연 nature 자연 experience 경험 experience 경험 경험 friend 친구 friend 친구 친구 voice 목소리 voice 목소리 목소리 light 빛 light 빛 value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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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할 때 그 가치죠 practice 연습 practice 연습 연습 hospital 병원 hospital 병원 병원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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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oil 기름 oil 기름 oil 기름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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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반복되는 거? 패턴이죠 pattern 어떤 게 반복되는? 패턴 first name 이름 first name 이름 우리 성 이름 나눴을 때 뒤에 있는 이름 first name last name 성 이름 너 성이 뭐야? 저는 이 시어 그 성 말하는 거예요 last name 성 family name 성 똑같아요 last name 성 성씨 family name 성씨 똑같습니다 family name 성 full name 성과 이름 합친 이름 전체 full name full name 이름 전체 gender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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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 male 남성 male male 남성 female female 여성 female 여성 date of birth birth 나온 date 날 그러니까 출생일이죠 date of birth 출생일 address 주소 address 주소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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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직업 office worker 회사원 office worker 회사원 office worker 회사원 housewife 주부 housewife 주부 housewife 주부 사업가 businessman 사업가 사업가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nationality 국적 nationality 국적 place 장소 place 장소 장소 contact number 연락처 contact number 연락처 visa number 비자 번호 사증이라고 써놨는데요 비자 번호 visa number 사증 signature 서명 sign signature 서명 hour 시간 1시간 2시간 하는 단위 hour 시간 minute 1분 2분 30분 할 때 세는 분 단위 minute 분 investment 투자 investment 투자 advice 조언 advice 조언 station 역 기차역 지하차 인력 할 때 station 역 blood 피 몸에 있는 피 blood 피 capital 수도 capital 수도 각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서울 일본 도쿄 같은 수도들 이라고 하구요 island 섬 섬 여기서 s는 무금입니다 island 섬 cultural 문화 culture 문화 condition 어떤 상태 조건 같은 거 얘기하죠 condition 어떤 상태 조건 science 과학 science 과학 public public 대중 public 대중 대중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대중 public park 공원 park 공원 공원 peace 평화 peace 평화 garden garden 정원 garden 정원 정원 weight 무게 weight weight 무게 evidence evidence 증거 evidence 증거 증거 rule rule 규칙 우리가 한국말로 룰이라고 하는 룰 rule 규칙 river river 하천 river 강 truth 진실 truth 진실 진실 immigration 출입국 관리소 우리가 입국할 때 거쳐가야 되는 immigration 이뮤 출입국 관리소 City citizen 시민 citizen 시민 earth Voln 쌓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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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목적 목적 site visit 방문 visit 방문 여행 휴가 relative 친척 우리 친척 relative 친척 cousin 사촌 uncle 삼촌 엄마 남자 형제 아빠 남자 형제 다 uncle 라고 하고요 이거 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거 주무실 때 켜놓으시면 벌써 잠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first time 첫 번째 first time 첫 번째 job 직업 일 job 직업 일 engineer 기술자 engineer 기술자 guest house 민박 guest house 민박 손님들 받아서 잠 잘 수 있게 하는 거 guest house money 돈 돈 돈 return 돌아옴 return 돌아옴 return 돌아옴 one way 편도 one way 편도 편도 fingerprint 지문 fingerprint 지문 fingerprint 지문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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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preter 통역사 interpreter 통역사 통역사 and 끝 end 끝 group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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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하는 그거죠 fact 사실 진실 사실 fact 사실 example 예 예를 들어서 할 때 그 예죠 example 예 person 사람 person 사람 사람 government 정부 나라 그 정부 얘기하는 거예요 government 정부 education 교육 education 교육 earth 지구 earth 지구 space 우주 space 우주 우주 future 미래 future 미래 rest 휴식 rest 휴식 question question 질문 question 질문 question answer 대답 answer 대답 대답 wall 벽 wall 벽 벽 army 군대 army 군대 success 성공 success 성공 성공 opportunity 기회 opportunity 기회 기회 source 원천 어떤 거에 근원 source 어떤 거에 원천 근원이 되는 source failure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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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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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정보 information 정보 정보 member 구성원 member 구성원 marriage 결혼 marriage 결혼 state 주 미국에 보면 캘리포니아 주도 있고 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50개의 주가 합쳐져서 미국이 된 그 주 얘기하는 거예요 state 주 이게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에 들어가는 그 state 이고요 residence 거주 거주 지 residence 거주 지 거주자 street 도로 street 도로 destination 목적지 destination 목적지 vessel 선박 vessel 선박 food 과일 과일 food 과일 vegetable 채소 vegetable 채소 plant 식물 plant 식물 plant 식물 질병 disease 질병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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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livestock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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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cy 통화 전화하는 통화 아니고 우리 돈 달러 원화 n화 위화나 이런 거 currency 통화 라고 하죠 merchandise 상품 merchandise 상품 sale 판매 sale 판매 sale 판매 resident 거주 자 resident 거주 자 visitor visitor 방문 객 visitor 방문 객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음 university 대학 university 대학 university 대학 날짜 date 날짜 date industry 산업 industry 산업 산업 paper 종이 paper 종이 community community 공동체 community 공동체 picture 사진 picture 사진 position 위치 position 위치 위치 연속물 우리 뭐 드라마 미니 시리즈 이렇게 얘기하죠 시리즈 뭔가 연속돼서 계속 나오는거요 시리즈 연속물 인컴 소득 인컴 소득 소득 내가 벌어들이는 돈 말하는 거죠 size 크기 size 크기 크기 research 연구 research 연구 floor 층 floor 층 층 1층 2층 3층 floor floor chance 기회 chance 기회 process 과정 process 과정 letter 편지 letter 편지 list 목록 쭉 적어놓은거 list 목록 activity 활동 액티비티 액티비티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운동하고 뛰어놀고 어떤거 하는것들 활동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액티비티이구요 lady lady 숭녀 lady 숭녀 lady 숭녀 situation 상황 situation 상황 season 계절 season 계절 restau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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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order 주문 order 주문 appetizer 전체요리 라고 해서 식사하기 전에 식욕을 돋구는 음식들 있죠 뭐 샐러드라던지 뭐 간단한 치즈라던지 요런 것들 appetizer 라고 하죠 전체요리 beverage 음료 마실 것 beverage 음료 마실 것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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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er 맥주 beer 맥주 dessert dessert 후식 dessert 후식 뭐 디저트라고 한국말로도 하죠 soup 국물 들어간 요리 soup 국물 요리 bill 계산서 bill 계산서 cash 현금 cash 현금 credit card 신용카드 credit card 신용카드 total 합계 total 인거죠 합계 다 합쳐서 total 합계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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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er 남자 종업원 waiter 남자 종업원 waitress 여자 종업원 waitress 여자 종업원 main dish 주요리 제일 주가 되는 요리 main dish 주요리 side dish 곁들임 요리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반찬 같은 거 되겠죠 스테이크를 시켰으면 스테이크가 main dish 옆에 나오는 샐러드나 감자튀김 조그만 거 이런 거 side dish 곁들임 요리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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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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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뭔가 해주는 거 restroom 화장실 restroom 화장실 화장실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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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gar memory 기억 memory 기억 accident 사고 accident 사고 accident 꽝 충돌나는 사고 뭐 어떤 사고 bridge 다리 bridge 다리 다리 사람 다리 말고요 강에 있는 바다에 있는 뭐 그런 다리 bridge text 글 글 decision 결정 decision 결정 freedom 자유 freedom 자유 safety 안전 safety 안전 danger 위험 danger 위험 위험 middle 중간 middle 중간 network 망 network 망 우리 네트워크 인터넷 네트워크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런 망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 museum museum 박물관 museum museum 박물관 background 배경 background 배경 배경 맨 아래 bottom 맨 아래 여기 뭐 예문 보면 bottoms up 이라고 써있죠 아래 있는 잔을 보면 아래를 이렇게 올려 원샷을 보통 bottoms up 이라고 해요 바닥이죠 sentence 문장 sentence 문장 reality reality 현실 reality 현실 reality reality exchange 교환 exchange 교환 exchange 교환 standard 수준 standard 수준 option 선택지 option option 선택할 수 있는 것들 option option 이라고 하죠 past 과거 past 과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저랑 같이 300개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다가 벌써 주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어 제가 이거 300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15강에 걸쳐서 강연을 했던 걸 강의를 했던 걸 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압축을 좀 했습니다 단어 수준이 처음엔 조금 쉬웠지만 갈수록 네 쉽지 않죠 요 300개의 명사 정도 외우시면 제가 생각하기에요 뭐 일상적으로 여행 다니시고 뭐 아주 간단한 초급적인 대화 어 나누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시간 있으실 때마다 돌려보고 또 돌려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복습하시고 내일도 복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